조금 더 색다른 이미지 변신으로 스타일리시하고 고혹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굵은 웨이브 스타일입니다. 아이언을 사용할 때 아이언이 수평으로 들어가게 되면 웨이브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딱딱하게 만들어진대요. 이때 아이언이 사선으로 들어가거나 세로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오일리한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여성스러움이 강조되고 지적인 느낌, 고혹스러운 느낌이 더 표현이 됩니다. 여성스럽고 섹시한 분위기로 고혹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굵은 웨이브 스타일을 추천해 드립니다. 아이언이 아이언이